6.25 전쟁 당시 김포 비행장을 사수하다 전사한 개화산 전투 호궁 영령들의 넋을 기르기 위한 충혼 위령제가 지난 16일 개화산 충혼 위령탑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위령제에는 개화산 전투 전사자 유족회를 비롯해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해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어 유족과 지역 주요 인사, 군 관계자들의 헌화와 분양이 있었습니다. 또 기념사와 추념사에 이어 호궁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공연으로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날 충혼 위령제 외에도 보훈 가족 초청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 내 보훈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